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드디어 제 채널이 만명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아 그동안 저의 부족한 컨텐츠 봐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하지 않았지만 제 컨텐츠를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명 구독자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자그마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에 대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아래에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총 다섯 분께 다음과 같은 선물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더 편리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생활을 위해서 마이노몰 버터커피를 무려 두 상자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선물은 마이노몰 버터커피 한 상자와 함께 제가 키토몰에서 가장 애정하는 상품인 채소 분말과 단백질 파우더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처음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버터커피와 함께 혈액 케톤 측정기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, 다섯 번째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떤 요리를 해먹을지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진주님의 해피 키토키친이라고 하는 책을 두 권 두 권을 마이노몰 버터커피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,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모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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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